나의 맘이네, 큐말벤더, 고단한 채, 아님 반쇼. 빅보 국물 열이 연구 개발 담당하고 있는 호텔, 호텔 한식 담당으로 근무를 하다가. 아, 그러셨구나. 육개점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. 다 가보셨습니까? 그중에 이제 맛있는 데가. 더 맛있게 먹는 팁 같은 거 아까 뭐 좀. 하골 곰탕을 활용해서 고기무수를 한 말. 왜 이런 걸 생각을 못 했을까?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소망입니다. 즉석밥에 여러 가지 반찬은 무조건. 갓 찐 밥에는 김치부터 다. 사실 거기다 달걀 하나. 그거는 진짜 거기다가 또 김. 저도 습함을 좋아해요. 두껍게도 썰어보고 두껍게도 썰어보고. 두껍게 썰어서 겉을 이렇게 바삭하게 구웠을 때 제일 맛있더라고요. 김치를 연구하고 있는 김성원 차장입니다. 어디에 드시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라면에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. 진짜? 저는 이제 칼국수에 먹으면 와. 저 같은 경우에는. 밥 먹고 나서 이제 맥주 한잔 할 때. 먹기 좋아요. 야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서동순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10년 만에 출시한 그 조미료 어땠습니까? 엄청난 정말 큰 꿈을 갖고 시장에 딱 론칭을 했는데. 1년 반 만에 자진 철수를 하죠. 아 그래요? 네. 이렇게 활용하면 좀 맛있다. 계란비빔밥 먹잖아요. 간장 대신에 저거 넣어서 먹어본 적 있거든요? 너무 맛있어. 간장 가면 또 다른. 레스토랑에서 먹던 그 맛. 아 이게 뭐지? 제가. 뭔지 알고 넣지 않았어요? 어떤가요? 별략살표에 근무하고 있는 박세영 팀장입니다. 1년에 한 36만 캔. 적지 않은 양이에요. 참치 김치찌개에다가 달걀 후라이 하나. 참치 크래커 좋아하거든요. 아 네. 마요네즈에다가. 주스, 양파, 샐러리. 싹싹해서. 아.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거는. 참치를 얹어서 마요네즈 얹은 침이 맛있다. 오오오